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10% 늘어난 5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.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.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앞으로 촘촘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실행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야겠습니다. 이상으로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